나주읍성 서북길 조선시대 향리들이 살았던 동네인 나주읍성 서북길을 찾아 현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김연영 시민기자입니다. 여기는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금성산자락에 다가서는 나주읍성 서북길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변하지 않아야 할 유산들을 고삿길을 따라가며 만나보았습니다. 금성관은 나주가 호남의 웅도로서 그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 유적으로 나주목에 있는 객사입니다. 정수루는 관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바른 몸과 짐과 백성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구하고 있는 조선시대 나주목 관하의 정문입니다. 누각 2층의 이 북은 나주목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나주목 문화관은 983년 나주목이 된 후부터 1895년까지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목사내야 금아커는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목사들이 한양에서 나주에 내려와 살았던 집입니다. 마당에는 벼락을 맞았어도 수백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유명한 팽나무가 있습니다. 나주읍성 서성문은 나주읍성 수성군과 동학군의 우리민족끼리 전투 역사를 가진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성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교육과 제사의 고유기능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주향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향리들의 전통동네 나주읍성 서북길 현장에서 CNBC 민기자 김현영입니다. 영어 카oure 시기능